이 분이 가위바위보를 이겨서 이 분이 2피 유저이신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2피로 갔어요 저는 사실 1피 2피 이게 뭐 상관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날 1피해서 더 잘했던거 같아요 진지하게 아니요 진짜 잘 찍겠어요 이거 다시 보기 이거 뭐야 틀기 전에 한번 봤는데 되게 잘 찍어 주셨던데 아 곰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따가 방송경기도 한번 보실건데 보시면 알아요 곰은 진짜 아닌거 같애 놔줄 때가 된거 같애 제가 줄리아 내성이 쪼금 쪼금 생겼거든요 그 리리마님 덕분에 저것도 양잡을 풀었는데 안풀렸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방금 방금 그 1피 기원초를 썼는데 저때 방송대기가 너무 되게 뭐 명장면이 있었나봐요 그래갖고 제 기원초는 아무도 안중에도 없어 아 우사장님 어서오세요 정이야제 경기중이였어요 난리났어 아 정이야제님 경기였구나 아맞아 그 경기도 봤는데 되게 진짜 명장면이었더라구요 그 콤보 되게 잘 넣어가지고 이게 되게 나름 보면은 이 경기도 재밌었어요 진짜 줄리아 분이 방금 나락인줄 알고 앉았나봐요 벽 갔나? 아 못갔네 와 근데 진짜 잘하지 않아요? 횡신 횡보 잘 돌고 와 이때 저는 그 벽광이 될줄 알고 몸지랄을 했는데 몸지랄하고 바로 벽광이길래 당황해가지고 못 때렸어 줄리아 아 저게 구독했는데 메신지 안되네 까비 어? 어 뭐야 아이고 아이고 우사장님 저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이야제님 또 사기나 치고 계셨겠죠 키키키 어 왜 팔로우 알림은 떴는데 구독 알림은 안뜨지 일단 요것만 보고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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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합소녀님 총 응원 감사합니다 아 지금 지금 방금 재생 눌렀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홈님 두 번째 경기인데 저 어제 기스 다이킹 근데 기스는 진짜 대회 때 정말 괜찮은 캐릭 같아요 저도 이제 어릴때부터 막 킹오프 하고 이랬으면은 기스를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진짜 기용권 일부로 한번 노려봤는데 내가 일부로 꼭 노리면 카운터가 안나오더라고 내가 실수로 기용권 누르면은 카운터가 나던데 좌종 좌종 이거 너무 너무 이거 압박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명치 찌르기 어 디스 디스 매치 이스 TWT 도조 매치 풀 풀 에잎 리그 아 아 방금 축 맞추는 거 쩔었네 여기 그 줄리아 신 분이 야 콤보 잘 나왔다 왜 딜키를 못했니 이겔리아 일단 벽에서 빠져나오는 노력이 보이고 하단 잘 막았는데 딜키가 엉성했네요 이거 되게 아 이거 어중간하게 계기가 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겼는지 졌는지 기억이 안 나네 락스 드래곤 도조 매치 락스 드래곤 도조 매치 야 하하 줄리아 섹시 비디오 오하 줄색비라뇨 저거는 청순 아니야? 저 임이시면 청순 아니냐 야 이거 한번 잘 노리고 마신 잘 넣었네 안전하게 때렸네 이게 예선 때는 되게 안전하고 이렇게 잘 때렸는데 횡돌까봐 외초 한번 넣었고 야 참는거 봐 야 메르스틴 누구야 얘 야 확실히 1피로 가면은 좀 가드가 잘 되는거 같아요 방송에 왜 안나와요 키키키 방송 저 나갔었는데 진거라서 못보신거 같아요 하하하하 아 줄리아 썬침님 7집 사연권 아 썬침님 되게 친절하시더라구요 진짜 사람이 되게 막 그 진짜 유하다고 해야하나 엄청 엄청 막 친근하시던데 오 설마 이거 뭐야 요 요럴 요럴때 딱 썼네 요럴때 아 슬라이딩 판단 좋았네 요 이 게르리에 누구야 얘 아주 침착했네 아 대쉬가 미스 났고 아 이게 이게 카운터 노리는 기술이죠 저거 와 오 떨린다 떨린다 다시 봐도 떨린다 이 장면 이거 대초였는데 미스 났고 와 저거 계속 쓰시네 들키당에도 오 변신이야? 오오 야레 야레 여기서 어떻게 했지 내가 어 김치가 이런 이거 쓰자마자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랬는데